중도의 진로를 바꾸는 학생 선수들을 위한 지원,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올해 확대된 진로 설계 지원 내용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의 지혜진 팀장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학생 선수들을 위한 진로 설계 지원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면서요? 네, 저희 학생 선수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선수가 되고 싶은 학생들 외에도 선수로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 진로 변경을 원하는 학생 선수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좀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체육 분야 진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고 학생들은 그것들을 토대로 자기가 스스로 진로를 설계해보고 그러면서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지원 사업이 예정되어 있나요? 올해는 총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대1 비대면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선수나 학부모님들이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1대1로 상담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찾아가는 진로 진학 상담이라고 해서 전국에 체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희망하는 학교들을 찾아가서 진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체육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게시판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학생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이 진로를 바꾸려는 학생 선수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왜 그렇게 결정을 하는지도 궁금해요. 저희 2019년쯤에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학생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종목이 축구와 야구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9천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대학까지 그 진로를 계속 이어가는 학생들은 한 2,800명 야구도 마찬가지로 한 70% 정도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기치 않은 부상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진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고 또 대회에 나갔을 때 경기 성적이나 결과가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것들이 안 나오는 경우에 또 진로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고 요즘은 보면 선수로서의 삶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짧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하면서 다양한 진로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저희 1대1 비대면 상담은 7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진로 진학 상담도 체육고등학교에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희망 학교들을 접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선정된 이 학생들은 어떤 진로를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선수 이외의 다른 직업 분야 있잖아요. 보통 선수를 직접 대면하는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기자님처럼 스포츠 기자가 된다거나 다양한 트레이너가 된다거나 이런 직종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받고 그런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진학에 또 유리한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또 입학 전형이 있을 텐데 보통 학생부 전형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일정된 계획들을 보니까 올 상반기에 계획된 상담들은 모두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 신청을 하려면 또 다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지금 좀 아쉽겠지만 현재 저희가 학교 체육 포털에 게시판 상담이 있어서 지금 당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시판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때 계획하고 있는 게 1대1 상담은 아니지만 원격 진로 영상 멘토링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선수라든지 선수 이외의 다른 또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멘토로 섭외를 해서 학생들이랑 영상으로 멘토링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멘토를 해주시는 분들이 현직 교사 중심으로 구성된 14분의 상담 지원단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 상담 지원단 풀을 좀 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면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담 지원단 규모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실 이 선수를 준비하다가 진로를 바꾼다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좀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직도 진로를 처음에 선택을 했다가 바꾸면은 약간 실패를 했다거나 낙오되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학생 선수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우를 선택해도 사실 괜찮은 거고 그럴 때 학교나 저희 교육분이나 시도교육청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진로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우리 학생 선수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지원 정책들이 그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